볼륨이 뭐 오 그럼 이거 잠깐만 자 보여주세요 뽑으면 될 것 같아 아 이거 이게 또 걸려 30병 더 넣으면 됩니다 이게 또 말이 고멘 고멘 사이 고멘 사이 어 또 고른다 저는 4페이지에 8번 가겠습니다 4페이지에 8번 자 인키수님 일단 8번이고요 원 러브 엠시더맥스? 내가 더 나도 모르겠다 내가 더 나도 모르겠다 다신 그 사람껏 보이지 않게 와 많은 노래 들어요 근데 이런 노래 들으면 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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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큰 아픔이었다면 와 다시 내게 돌아와 너를 떠나보내고 후회하고 있는 내게 함께 할 수 없음이 내게 너무도 커다란 아픔인 거라니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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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는 뭐 안 좋아하실 수 없어 이거 뭐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모릅니다 그렇죠 너무 고음 춤을 싫어하는 사람 예전에 내 친구 중에 노래방 가면 고음만 부르는 애 걔 때문에 고음을 싫어하는 감독님도 있을 수 있어 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자 손을 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1 2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